네 반갑습니다. 오늘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5월 10일 금요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. 기회년이고요. 기사월로 바뀌었죠. 정미일입니다. 정화의 입장에서 오늘 뭐가 떴는지를 볼텐데 오늘은 식신이 떴고요. 두개 다 식신이에요. 식신이고, 겉제랑 정간이 오늘은 부딪히는데 사이청으로 일단 4월은 좀 많이 버라이어티 할 것 같거든요. 기회년인데 4월이 됐다는 거는 일단 연지와 월지가 서로 계속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좀 시끄러운 일이 나라 안팎에서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건 예상이 돼요. 태지와 제왕지와 관대지 각각 놓입니다. 이제 전체적인 운을 좀 보겠습니다. 오늘 하루는 5월 10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내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. 능력의 한계죠. 내 능력이 여기까지 밖에 안 되나? 이런 부분이 돋보이고요. 실천이 잘 안 따라줄 수가 있어요. 이게 태지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리고 태지랑 제왕지가 현재 부딪히는 환경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하루 동안 좀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으세요. 그냥 지나가는 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일단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입장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민해집니다. 상당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폭력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폭력성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관대지에 놓인 환경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나가신 분들, 즉 내가 오너다.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작은 사업을 벌리고 계신 분들 규모에 상관없이 오늘 주장이 좀 세질 수가 있어요. 나의 주장이 세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관대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. 부당합니다. 어떤 급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어떤 비전이 좀 불투명하다든가 최근 계약관계에서 어그러진 면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랫사람들의 목소리와 항의가 커질 수가 있어서 좀 머리가 아픈 날이 될 수 있습니다.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. 금요일 모두 화이팅 해주세요.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라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